왜 이렇게 지나면은? 휴소 아니 아니 나도 원래 하해요 원래 나도 태닝해서 그렇구 진짜 야 야? 계란 넣으려고 깼는데 아 혼자 다니었어 아 너무 웃겨 먼 개량인지도 모르겠어 우리 망치겠다 여러분! 저희 집에! 저희 집에! 훈자란이 있어요! 훈자란이! 여러분! 당장 배고플 때 먹기 위해서! 아 진짜 어머니! 탱글탱글하네요! 저먹도 타고 진짜! 알았어 진짜 깜짝 놀랬잖아! 아! 계란이 되게 질고! 아 진짜 웃겨! 아 웃겨! 이게 너무 뭐야! 웃지마라! 나는 진짜! 싹 개가 웃는 줄 알았다고! 너무 웃겨! 어떡해! 가보야! 야! 태닝랑이래! 태닝랑! 진짜 어이가 없네! 아니 너무 맛있어! 짱 웃겨 어떡해? 진짜 웃겨 어떡해? 아 어떡해 밥이 진짜 먹어 집에서 요즘에 밥 먹을 시간 없어 아 진짜 웃긴다 근데 아 그 외에 설명을 하는데 뒤에 혜자님이신데 YG 댄서구요 유나 닮으셨어요 그럼 나 한국말 하는건데 나만 안 들리는거야? 졸리겠어요 지금? 안졸리냐 안졸리냐고 물어보죠 지금 이 상황에 잠이 오랬어요 노른자는 먹죠 노른자 제일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너무 맛있게 잘 먹었을때 너무 맛있었을때 그러고싶어 그게 진짜 맛있게 잘 먹었네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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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